그룹 세븐틴이 원하는 수식어는 무엇일까.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블루스케어에서는 세븐틴 5번째 미니앨범 you make my day you make my day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 이날 세븐틴은 어떤 수식어를 얻고 싶나 라는 질문에 꾸준히 성장하는 발전하는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민규는 아 역시 세븐틴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라고 덧붙였다. 세븐틴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고 you make my day를 공개한다. yt. 엔스타 지승훈 기자 jiwin 꼴뱅이 ytm plus.c 5.kr 사진 제공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